쌀국수를 먹고 있어요 우리 애기 쌀국수 엄마가 해줄게 엄마야 잘 먹는다 알겠어요 조금만 더 줄게 입도 그냥 절대로 안 벌려요 촉감이 재밌지? 이게 뭐야? 이불아 자기 손 안 가져간다 그치? 희한하네 이쯤에 밀어있는데 그런게 없네 자 기념 밥 뭐가 기념이죠? 국수 내놔라 이거라 지금 국수 내놔라 이거라 아 미치겠다 할머니 잘못이 안 물을 막 이봐라 이봐라 맞지? 가만있지? 니가 무봐라 안 맛도 안나는데 맛있나? 엄마야 그럼 알았어 입에 들어간다 입어라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 이건 아니야 할머니 뭐야 이거 아니잖아 할머니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좋았잖아요 할머니 아이고 입고 있는데 같이 senhor 興 하니 하니 BEN 오늘 Tree